122일입니다. 첫 강제수사 후에 121제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적 수사를 견디고 견뎌봅니다. 독특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찰 축하자마자! 우리 집이나 오쇼! 반박이 있나요? 질뽔다! 너가 잡음이 있냐? 질뽔다! 오쇼! 무슨 말이야! 날씨가 남자친구의 강렬이었는데 저희는 신호사는 Blockline演사 감사합니다.